잘하셨어요, 박래. 잘한다. 우리 박래 잘한다. 긴장 안 되시나 봐요. 믿겠습니다. 여기서 동호하면 소배가 아쉬워요. 소배가 아쉬워요? 이때는 이겨서 하시는 거예요. 자, 화이팅. 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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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민아, 어쩔 수 없다. 어디 편하게 해. 아니, 아니. 일단 집중해 정민아 잡으면 돼 제안 야 대중인데 야 좋아진다 잘했었다 좀 낫던 생각이 드세요 근데 창민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창민이 컨디션 안 좋을 때 그 부분 만나서 이게 좋을 때가 안 나섰으면 비슷하게 지면 아깝잖아요 아니 아직 볼링하면서 아직까지 올 스트라이크 놓은 건 없잖아요 이렇게죠 에な안ライ 에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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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헨 여성경기여서 사진사항 찍고 싹 타는게야 자 이현이 이렇게 된거 두개 더 지십시오 최고신기록 긴자빵을 더 주시는데요 지금 응 0 0 0 0 10 0 0 0 0 0 1점, 2점 완전 인정 이제 길어, 길어, 길어 예체는 4.3 최초야 8.90 프레임 경기 4.3 최초의 퍼펙트가 네, 무담줄지 말고 조용히 해 장민아 미안하다 이제 우리는 스트라이크를 바란다 12. distract기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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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